주누 어디가? 주누 어린이집 가요? 어 뭐야 고양이 세 마리 있어? 고양이 엉덩이가 실룩실룩해? 고양이가 엉덩이 실룩실룩해? 네 아 그래? 고양이가 또 도망가는 것 같아 주누 어린이집 잘 갔다와요 아 고모님 나 엉덩이가 없는데 아 엄마 시장 갔다올게 주누 어린이집 갔다와요 고양이가 야옹야옹하네 고양이가 야옹야옹하네 야옹야옹 엄마 이거 도료하고 있어 도료 응? 도료하고 있어 야옹이 쫓아라 에잇 가만히 있네 아 앉아보잖아 안 도망가? 응 안 도망가 고양이 안 도망가? 도망가네 주누가 돌 던져서 도망가네 아 도망갔어 응 그랬어 도망가 도망가 지금 고양이가 고양이 3마리 있네 고양이 3마리 있네 3마리 고양이 싸운다 야옹이 싸우네 싸우지마 그래 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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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좋게 놀아 싸우지마 주누이 안 추워? 주누? 뭐가 더러워 너 뭐하는거야